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썬타진 대표입니다. 정상적인 시세 차량 가격을 반가격에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요. 구형이 아니고 신형 바디예요. 이 차량이 평균 거래되는 금액대가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400만원대 준비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고가 있냐고요? 아니요. 특이사항이 있냐고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 W 4륜 올렸고요. 400만원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뭐 시세대비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까 싶은 오늘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대형급 SUV입니다. 그래서 쌍용의 렉스턴 W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신형. 신형 바디를 400만원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2륜이냐고요? 아니요. 4륜구동까지도 올렸고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싶죠?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11월에 등록과 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9만 7천키로 이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체에 누유가 없다라는 거. 사고가 완전 무사고라는 거.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렉스턴 W고요. 2.0 포맨틱 RX7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운행하는데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져 있고요. 400만원대 지금부터 외계실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완전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20만이 넘지 않았어요. 일단 성능 보증보험으로 다 들어가는 모델인데 가격이요. 먼저 오픈해드릴게요. 460만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 보지 않았나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가 약간 색상이 와인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14년식 기준으로 10만 중반대가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 700, 800만원대 팔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460만원에서 구형바디도 400만원대 소개시켜드렸는데 아 신형인데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렉스턴 일단 일단 진짜 저렴한 거는 확실하게 좋고요. 게다가 성능 기록부상 미세누유 없고요. 4륜 올려온 그런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대형급 SUV 4륜구동 꼭 필요했다 하셨던 분들은요. 이 차량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오늘 준비한 차가 먼저 대형급 SUV죠. 차 굉장히 크고 쌍용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아직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SUV는 쌍용차는 좀 믿고 사도 돼. 믿고 사도 되는 브랜드라고 좀 많이 인식을 하시고요. 오늘 또 준비한 차량은 구형이 아니죠. 신형 모델을... 아니 뭐 아무리 14년식이 19만이라고 해도 지금 산타표 얼마겠어요. 못해도 8,900 줘야 된다니까요. 400 사기면 1 플러스 1으로 하나 더 가져가 이래도 돼요. 그래서 참 너무 좋죠. 라이트 깔끔하고 안개등 올라가져 있고 약간 외부에 있어서 먼지는 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휠도 보여주시면 일반 순정 휠인데 휠도 스타일 참 좋죠. 예쁘게 올라가져 있고 타이어도 약 한 30-40% 정도 30-4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램프 하나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뒤쪽에는 루프레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착각 보여드리면 전동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상단에 다 작업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다 상단 작업을 다 올렸기 때문에 저렇게 작업해서 받으셨고 뒤쪽으로 보면은 뒤쪽에도 오우 뒤쪽 열선 시트도 올라가져 있어요. 시트가 아주 여유있죠. 시트도 깔끔하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타이어는 잔유량은 한 20-30% 정도 남아있고요. 쌍룡의 렉스턴 RX-7 뭐 사실 얘는 항상 700만 원대 자주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 완판되요. 얘는 워낙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렴한데도 더 저렴하게 판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런 거는 뭐 매입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대 이렇게 14년식 SUV 여러분들 알아보시면요. 어때요? 이런 가격 잘 안 나오죠? 자 아래쪽은 수납 공간 이렇게 소화기 있고요. 7인승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시트 숨어져 있고요. 와 공간 너무 넓죠. 너무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뭐 초특가예요. 파격 세일 460만 원 이거보다 싼 차 가지고 계시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진짜 저렴합니다. 460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와 지금 엔진 소음 짱짱해요. 뭐 사실 쌍농차 뭐 19만 타봤자 뭐 사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소음품 관리 잘 해주시면은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사실 수가 있는 차례이고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접유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 시트고요. 4륜이에요. 요즘 뭐 4륜 구동만 뭐 3,400 정도 하는데 4륜 구동 옵션 가격에 차를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핸들도 이렇게 우드 핸들이에요. 우드 핸들 볼륨 버튼 모드 버튼 올라가져 있고 어 엔진 되게 조용한데요. 엔진 관리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쪽에는 차량에 썬루프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1열, 2열 진짜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고 상단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상단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열선 핸들 비상등 VDC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CD 플레이어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포함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키 두 개 차키 두 개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터까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옵션 뭐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형 렉스턴 W를 460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싸죠? 자 오늘 준비한 채널 렉스턴 W 함께 했습니다. 460만원 준비했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탈아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